이제는 다 아시죠? 특수 골대입니다. 일반 골대에 비해 크기가 많이 작아요. 농구공 딱 하나 들어가는 사이즈예요. 그런데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농구공? 이 아니라 햄버거를 던질 거예요. 크록스맨과 변준영 선수가 10번씩 던져서 몇 골이나 넣을 수 있을까요?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하장님이신데요. 표정이 지금 같습니다. 아, 도대체. 시작. 시작. 야, 20분 거였어? 야, 이거 어떻게 넣어? 아, 이거 어떻게 넣어? 4번. 들었다. 아,パス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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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경비 처음으로? 오케이, 오케이. 다행히. 다행히. 자, 응원해봤어. 다행히. 됐어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쉽게? 아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.